어제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조금박해 일원으로 함께 동고동락했던 박용진 의원의 경선 탈락 소식을 접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좀 밝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앞에 섰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박용진 의원의 경선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미 답이 정해진 싸움이었고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게 다시 한 번 입증되었지만 그래도 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혹시나 하는 신락같은 희망의 끝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대문갑 용인정 등 경선 결과까지 보태워보면 역시 민주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은 한치의 오차도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하고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는 비명 홀로코스트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시스템 공천으로 포장된 민주당 공천의 일관된 방향성은 정해진 결론을 예견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박용진 의원을 응원하고 또 응원했습니다. 뛰어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하위 10%라는 오명을 씌우고 3자 경선 이후 결선이라는 과정을 만들어 결코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친명주류의 집요함에도 바보처럼 묵묵히 견디고 싸워온 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용진 의원과 저 그리고 여기 함께 있는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조금박회로 불려왔습니다. 실체가 있는 모임도 아니고 함께 구체적인 활동을 한 것도 아니지만 언론에서 저희 4명의 소신에 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조금박회는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새로운 시각으로 정부 여당과 싸우는 소장파의 대명사였으며 야당이었을 때는 새로운 시각으로 여당이 되었을 때는 내부의 오망과 내로남부를 경계하고 민심의 경고를 전해드리는 일종의 레드팀이었습니다. 조금박회는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당의 지도부가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 갈등과 충돌도 있었지만 이성적인 토론도 있었고 조정과 수용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민주당에는 조금박회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빼어난 의정활동을 하였고 누구보다 민주당을 사랑하였으며 누구보다 민주당의 승리를 갈망하였던 박용진 의원에게 훈장을 주지는 못할 망정 온갖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은 상태로 그 자랑스러운 시스템 경선을 통해 링 밖으로 던져버림으로써 조금박회도 사라지고 당내 민주주의도 사망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원보이스를 강요하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민심에 귀를 기울인 나머지 친명 지도부나 개딸 홀리건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은 이제 누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위 10% 20% 공총 컷오프 전략지역 제정 등 지역구별 맞춤형 시스템에 따라 기어코 경선 탈락을 시키고 맙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과정과 경선 과정이 어떻게 오염되었는지는 일일이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정치적 야망을 금기시하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재명 대표를 추앙해본 적이 없는 의원 중에 당권에 도전한 전력이 있거나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삼족을 멸하듯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경선 탈락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의 당권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협력을 강요하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힘으로 굴복시키고 나서도 협력을 요구합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조차도 선대위에 참여하라고 선당 후사하라고 억박지르고 뒤에서는 비아냥과 조롱을 일삼습니다. 조만간 비례위성정당이 압순위 번호를 받고 두둑한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위성정당으로 옮겨가라고 강요받을 게 명약관화합니다. 저희 조금박회는 양심의 명령에 따라 소신을 지키고 쓴수리를 하였으나 그에 따르는 강성지지층의 감내하기 힘든 비난과 저주 특히 당내 주류의 비아냥이 즐겁고 기다려졌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도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탈당을 결심하던 순간 그 고통과 번미는 너무 끔찍해서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는 희망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자신이 가진 잠재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모두의 작은 희망이 모여야 정치에 힘이 생깁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 절망과 혐오를 넘어설 수 있다는 꿈을 우리 박용진 의원과 함께 꾸고 싶습니다. 4년 전 헤어졌던 금태석과 조홍천이 이렇게 같은 곳에서 만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박용진 의원도 앞으로 그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민주당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였던 소중한 기억 잊지 말고 마음만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패배하였지만 내일은 다시 박용진 의원이 힘차게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비방이 아니라 희망을 무기로 함께 싸우자라는 말로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최고위원 금태섭입니다. 박용진 예비국어 경선 패배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밖에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4년 전 저는 차마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유권자들께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4년이 지난 어젯밤 박용진 의원은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말씀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주당에서 소신과 상식은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소신을 갖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은 여지없이 쫓겨나고 권력자를 맹종하는 천박한 사람들만 공천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 청문회에서 쓴 소리를 하고 공수처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징계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권력을 쥔 친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제가 청와대를 찾아다니며 조국 장관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충원할 때 제 옆에 함께 있던 사람이 조응천, 박용진이었습니다. 박용진은 방탄국회에 협조하지 않고 검수 안박하겠다고 위장탈당하는 행태에 반대하다가 찍혔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박용진 같은 바른 정치인을 내치고 온갖 논란과 막말 시위로 점철된 정봉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은 4년 전 제 지역구에 와서 저를 잡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가 영상에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너 한 번 만나면 죽여버려 이제. K머식이 이 X같은 XX야.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나와바리야. 이것이 정봉주 전 의원이 그때 저를 저격하려고 했던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선택한 후보는 바로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들은 저격당하고 천박하고 권력에 맹종하는 정치인들이 득세합니다. 한국 정치권에는 사방에 두 눈 꼭 감고 입 꽉 담은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여당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나 김건희 여사 문제에 한마디도 못합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앞다투어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어제는 임종석 전 의원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은 이재명 윤석열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치를 참아야 합니까? 22대 총선에서 박용진의 도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제가 넘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바꿔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또 3년간 윤석열과 이재명, 이재명과 윤석열, 그리고 권력에 맹종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정치를 지켜봐야 합니다. 개혁신당이 바꾸겠습니다. 소신의 정치인 저 금태섭을 그리고 조응천을 정치를 바꾸는 도구로 회초리로 써주십시오. 함께 나서주십시오. 도전하는 정치, 한국 정치를 바꾸려는 용기 있는 시도에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